정말 조선시대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기까지를 한번 다 경험을 해보고 싶고 제가 EBS를 살 수 있다면 세계 각국의 언어를 다 배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나라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고 싶고 그리고 여기 극중에 혜연이도 그런데 다양한 직업분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다른 직업들도 되게 궁금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돌아가고 싶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